1. 내가 현관문을 빠져나갈 때 그들은 나의 모습을 살짝 보았을 것입니다. 1, 2분이 지나서 그들은 나를 뒤따라왔습니다. 나는 곧장 집을 한 바퀴 돌아서 내가 열어두었던 식당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2. 나는 창문을 닫았고 나중에는 유리를 깼습니다. 3. 나는 위층으로 가서 내 침대에 다시 내 몸을 눕혔습니다. 4. 나는 그들이 집을 다시 한번 수색할 것이라고 계산을 했지만 5. 그들이 시체를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시치만 살짝 잡아당겨서 암스트롱이 시체인 척하고 누워있지 않다는 것만 확인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5. 이것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6. 내가 권총을 롬바드의 방에 다시 갖다 놓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군요. 7. 어떤 사람들은 소지품 수색을 하는 동안에 이 권총을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7. 식료품 저장실에는 통조림으로 된 음식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8. 나는 그 통조림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것을 땄습니다. 9. 그 안에 비스킷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9. 그 속에 권총을 놓아두고 10. 접착 테이프를 붙여 놓았습니다. 10. 나는 계산을 했고 그리고 그대로 들어맞았는데 11. 그 누구도 겉으로 보기에 손대지 않은 깡통 더미까지 조사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고 11. 특히 위에 있는 모든 깡통은 납땜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12. 붉은색 커튼은 내가 숨겨 놓았는데 12. 나는 그것을 거실 의자 하나에 앉는 자리에 평평하게 펼쳐두고 13. 그 위에 침트 커버로 덮어 놓았던 것입니다. 13. 그리고 털실은 의자 쿠션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숨겨 놓았습니다. 14. 그리고 털실은 의자 쿠션에 작은 구멍을 뚫어서 숨겨 놓았습니다. 15. 그리고 털실은 내가 예상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16. 세 사람은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었고 16. 그래서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16. 그리고 그 중의 한 명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그리고 그 중의 한 명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 나는 그들을 집 창문 쪽에서 지켜봤습니다. 16. When Blower came up alone, I had a big marble block posed ready. 17. 블로우가 혼자 다가왔을 때 17. 나는 커다란 대리석 시계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18. Exit Blower. 그리고 블로우를 보내버렸습니다. 18. From my window, I saw Vera Claython shoot Lombard. 19. 창문에서 나는 Vera Claython이 Lombard를 쏘는 것을 보았습니다. 19. A daring and resourceful young woman. 19. 대담하고도 깨가 많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19. 나는 항상 그 여자가 Lombard의 적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 As soon as that had happened, I set the stage in a bedroom. 20. 그 일이 일어나자마자 나는 그의 침실에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21. It was an interesting psychological experiment. 21. 그것은 흥미로운 심리학적 실험이었습니다. 22. With the consciousness of our own guilt. 22. 그녀 자신의 죄의식과 23. The state of nervous tension consequent on having just shot a man. 23. 방금 한 사람을 총으로 쏘고 나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불안 상태가 24. Be sufficient together with the hypnotic suggestion of the surroundings. 24. The cause are to take her own life. 25. 주변 상황의 최면적 암시와 더불어서 25. 그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만들기에 충분할까? 25. I thought it would. 25.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6. I was right. 26. 그리고 내 생각이 옳았습니다. 26. Vera Clayton hanged the self before my eyes. 27. Vera Clayton은 내 눈앞에서 목을 메었고 27. Where I stood in the shadow of the wardrobe. 28. 그때 나는 옷장 그림자 속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28. And now for the last stage. 29.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29. I came forward, picked up the chair, and set it against the wall. 29. 나는 앞으로 나와서 의자를 집어들고 그것을 벽에 붙여서 세워놓았습니다. 29. I looked for the reverber. 30. 나는 권총을 찾았고 31. And found it at the top of the stairs, where the girl had dropped it. 31. 그녀가 떨어뜨려 놓았던 계단 꼭대기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31. I was careful to preserve her fingerprints on it. 31. 나는 권총에 그녀의 지문이 지워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32. And now, 이제는 32. I shall finish writing this. 32. I shall enclose it and seal it in a bottle. 33. 나는 이 편지를 병에 집어넣고 밀봉을 한 다음 34. And I shall throw the bottle into the sea. 34. 그것을 바다에 던질 것입니다. 34. Why? 왜냐고요? 34. Yes, why? 35. It was my ambition to invent a murder mystery that no one could solve. 36.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수께끼 살인사건을 만드는 것이 나의 야망이었습니다. 36. But no artist, I now realize, can be satisfied with art alone. 36. 그러나 이제 내가 깨닫게 되는 것은 37. 어떤 예술가도 예술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7. There is a natural craving for recognition which cannot be gained said. 38. 분명 인정받고자 하는 자연적인 갈망이 있는데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38. I have let me confess it in all humility. 39. 내가 가장 겸손하게 고백하자면 39. A pitiful human wish that someone should know just how clever I have been. 39. 나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는지 39.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가련한 인간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39. In all this, I have assumed that the mystery of Indian island will remain unsolved. 39.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인디안 섬의 수수께끼는 해결되지 않은 채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 It may be of course that the police will be cleverer than I think. 41. 물론 경찰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41. There are after all three clues. 42. 왜냐하면 세 가지 실마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41. The police are perfectly aware that Edward Saturn was guilty. 42. 첫째로 경찰은 Edward Saturn이 유죄라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42. They know therefore that one of the ten people on the island was not a murderer in any sense of the word. 42. 그러므로 섬에 있던 10명 중에 한 명은 글자 그대로의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43. And it follows paradoxically that that person must logically be the murderer. 44.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는 살인자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44. The second clue lies in the seventh verse of the nursery rhyme. 45. 두 번째 실마리는 그 자장가의 일곱 번째 구절에 있습니다. 45. Armstrong's death is associated with the red herring which he swallowed. 46. Armstrong의 죽음은 그가 삼켜버린 훈제된 청어와 관련이 있는데 47. Or rather which resulted in swalwing him. 이것이 결국에는 글을 삼켜버렸습니다. That is to say that at that stage of the affair, 즉 이 단계에서는 어떤 속임수가 분명히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스트롱은 그것에 속아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That might start the promising line of inquiry. 그것은 조사를 시작할 수 있는 유력한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For at that period, there are only four persons. 왜냐하면 그때에는 겨우 네 명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And of those four, I am clearly the only one likely to inspire him with confidence. 그 네 명 중에 그를 자신있게 꾀어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The third is symbolical. 세 번째는 상징적인 실마리입니다. The man of my death marking me on the forehead. 이마에 총을 쏘아서 흔적을 남기는 내 죽음의 방식입니다. The brand of cane. 이것은 카인의 낙인을 의미합니다. There is, I think, a little more to say. 이제 더 이상은 할 말이 없는 것 같군요. 내 글이 들어있는 병을 바다에 맡긴 후에 I shall go to my room and lay myself down on the bed. 나는 내 방으로 가서 침대에 몸을 눕힐 것입니다. To my eyeglasses is attached. What seems a length of fine black cord. 내 안경에는 한 개의 검정색 줄 같은 것이 붙어있습니다. But it is elastic cord. 그런데 그것은 탄력이 있는 고무줄입니다. I shall lay the weight of the body on the glasses. 나는 내 체중으로 안경을 누를 것입니다. The cord I shall loop round the door handle. 나는 그 고무줄을 문 손잡이에 한번 감아서 고리를 만들 것이고 And attach it not solidly to the reverber. 그 고무줄을 너무 단단하지 않게 권총과 연결시킬 것입니다. What I think will happen is this.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내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My hand protected with a handkerchief will press the trigger. 손수건에 감싸인 내 손이 방아쇠를 당길 것입니다. My hand will fall to my side. 내 손은 내 옆으로 떨어질 것이고 The reverber pulled by the elastic will recoil to the door. 권총은 고무줄이 당기는 힘에 의해서 문 쪽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Draught by the door handle. 그리고 문꼬리에 부딪혀서 충격을 받고 It will detach itself from the elastic and fall. 그 권총은 고무줄과 분리되어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The elastic relaxed will hang down innocently from the eyeglasses on which my body is lying. 그 고무줄은 총에서 풀려나서 내 몸이 누르고 있는 안경에 얌전하게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A handkerchief lying on the floor will cause no comment whatever. 바닥에 떨어져 있는 수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말할 필요를 못 느낄 것입니다. I shall be found laid neatly on my bed. Shot through the forehead. 나는 내 침대에 얌전히 누워서 이마에 총을 맞은 상태로 발견될 것이고 In accordance with the record kept by my fellow victims. 이것은 나와 같이 희생된 사람들이 쓴 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Times of death cannot be stated with any accuracy By the time our bodies are examined 우리 시체를 검사할 때쯤이면 사망한 시각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할 것입니다. When the sea goes down They will come from the mainland boats and men 바다가 잔잔해지면 육지에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올 것입니다. And they will find ten dead bodies And an unsolved problem on Indian island 그들은 열구의 시체와 인디안 섬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Signed 로렌스 워그레이브 로렌스 워그레이브 판사 영원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